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테이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테이씨가 뜨거운 대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스테이씨는 지난 15일 방송된 mbcm 쇼 챔피언에서 첫 번째 미니앨범 스테레오 타입의 타이틀곡 새관경으로 1위에 올랐는데요. 스테이씨는 지난 14일 sbs ntv 더쇼에서 데뷔 후 음악방송 첫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쇼 챔피언까지 2관왕의 쾌거를 안으며 요즘 가장 뜨거운 4세대 대표 그룹다운 존재감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오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관경 퍼포먼스 버전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는데요. 영상 속 스테이씨는 섬세하고 다채로운 표정 연기와 완성도 높은 무대로 오리지널 뮤직비디오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해 보는 이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특히 안경과 속눈썹을 형상화하는 듯한 아띵춤은 팀프레시 에너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강력한 중독성을 유발했는데요. 타이틀곡 색안경은 팀의 특별한 시그니처 팀프레시 장르를 바탕으로 스테이씨만의 독보적인 하이팅과 우아함을 담은 곡입니다. 고정관념 속 우리의 색을 한가지로만 단정짓지 말고 우리에게는 다양한 색깔과 본질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스테이씨가 데뷔 후 처음으로 10만장 이상의 초동 판매량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국내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한터차트에 따르면 지난 6일 발매된 스테이씨의 첫번째 미니앨범 스테레오 타입은 초동 판매 수량 11만 4,203장을 기록하여 화제를 모았는데요. 스테이씨는 앨범 발매 첫째 날에만 총 4만 3,617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 초동 기록이었던 두번째 싱글 스테이덤의 3만 5,518장을 단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이어 총 11만 4,203장의 초동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작보다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또한 이번 앨범을 통해 데뷔 10개월 만에 초동 10만장의 고지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10만장 이상의 단일 앨범 초동 판매량은 2020년 데뷔한 걸그룹 중 최초이자 유일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욱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스테이씨는 스테레오 타입으로 역대 걸그룹 단일 앨범 초동 판매량 순위에서도 8위에 등극하는 기여함을 토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번째 소식입니다. 스테이씨가 오후에 나른함을 깨우는 팀프레시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스테이씨의 수민, 시은, 윤, 제이는 지난 16일 오후에 방송된 MBC FM4U 정우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의 게스트로 출연했는데요. 이날 DJ 김신영씨는 신곡 3강경으로 데뷔 첫 음악방송 2관왕을 차지한 스테이씨를 축하하며 황파레를 울렸습니다. 또한 스테이씨는 숙소가 업그레이드됐다며 거실이 생겼다, 멤버들과 다 같이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좋다 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더쇼에서 1위로 호명된 후 눈물을 보인 수민은 생각지도 못했다, 무대 밑에서 시은이를 봤는데 벌써 울고 있었다 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에 시은은 눈물이 나올까 라고 생각했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는 성격이 아닌데 엄청 떨리면서 울컥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신영씨가 스테이씨 소속사 대표님과 친분이 있는데 요즘 표정과 목소리에서 여유가 묻어난다. 여러분도 느낀 점이 있냐 라고 묻자 시은은 회사에서 잠깐 뵀는데 굉장히 인자하고 푸근한 목소리로 반겨주셨다 라고 말해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이어 유는 고기는 언제쯤 사주시냐 라며 귀여운 영상 편지를 남겼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스테이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스테이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